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어제는 제가 있는 곳 달라스 텍사스에 기온이 너무 떨어져 전기가 나가고 배수관이 얼어붙고 해서 그것들을 관리하느라 영상을 못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메트로 엑소더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메트로 엑소더스는 러시아의 작가 드미트리 글루홉스키의 작품 메트로 2033을 기반으로 만든 메트로 유니버스 게임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인류 문명이 거의 멸망한 뒤의 세계관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 러시아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선형구조의 샌드박스 요소를 추가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또한 수려한 그래픽으로 잘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게임이 더욱 향상된 비주얼 업그레이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향상된 버전은 차세대 콘솔과 PC버전에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린 업데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전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레이트레이싱을 포함해 4K 텍스처를 지원하고 기존에 있었던 버그 또한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PC에서는 차세대 콘솔의 모든 것이 지원되며 콘솔보다 더 높은 레벨의 레이트레이싱 반사가 적용되고 엔비디아의 DLSS 2.0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솔의 특징적인 것은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모두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면서 4K의 초당 60프레임으로 실행이 된다고 하며 레이트레이스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그리고 레이트레이스드 에미시브 라이트닝 테크닉 파이오니어드 이렇게 두 종류의 레이트레이싱을 제공하고 SSD를 위한 빠른 로딩과 PS5의 듀얼 센스 컨트롤러 또한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엑스박스 시리즈 S에서는 1080p를 목표로 하지만 초당 60프레임과 레이트레이싱은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맥과 리눅스 버전의 출시도 약속했습니다. 맥 버전은 3월에 앱스토어, 스팀 및 에픽게임스 스토어에 출시될 예정이며 리눅스 버전은 그 이후에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메트로 엑소더스는 그래픽 향상과 차세대 콘솔 최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올해 2021년 안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무료 업그레이드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업데이트 출시 정보는 알려지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게임로프트에 콘스탄틴 리에타드라는 3D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트위터 어카운트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서 포켓몬 레드를 플레이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플레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의 트위터에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왼쪽, 오른쪽, A, B, 시작, 선택 중에 댓글을 달면 15초마다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게임으로 전송되어 게임을 플레이하게 해서 실제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게임이 진행이 되고 그 진행 상황이 트위터의 프로필 사진에 바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팀 로켓이라고 부르는 트위터 사용자 그룹이 이 트위터의 포켓몬 레드 게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게임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팀 로켓은 이 트위터를 컨트롤해 그동안 팀으로 사용하고 있던 포켓몬들을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놓아주었습니다. 여기 팀 로켓이 놓아준 포켓몬들이 있습니다. 거부광, 대구리, 깨비 드릴조, 주피 썬더, 잔만보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팀 로켓에서 통제권을 되찾았지만 이미 피해를 입었다. 남은 것은 고독한 윤겔라뿐이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포켓몬 레드를 헌신적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실종된 팀을 더 강력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윤겔라와 함께 싸우는 팀은 두투리오, 가디, 라플레시아, 라프라스 및 민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팀 로켓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있으며 플레이어들이 경계를 늦추면 다시 팀을 분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지난번 헤일로 소식을 통해 헤일로가 새로운 곳에서 플레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헤일로가 닌텐도 스위치에 가는가? 아니면 엑스클라우드를 통해서 iOS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블로그를 통해 헤일로가 이 모든 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블로그에 따르면 마스터치프 컬렉션에서 플레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커스텀 게임 브라우저 그리고 헤일로 온라인의 새로운 헤일로 3 맵이 준비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시즌6의 새로운 컨텐츠, 시야 조정 업데이트, 이중키 바인딩, 콘솔에 대한 마우스와 키보드 지원, 고급 오디오 옵션 등의 새로운 지원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커스텀 브라우저가 공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 시간으로 2월 18일, 한국 시간 2월 19일이겠죠? 새로운 맵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일로가 닌텐도 스위치에 출시된다는 것은 그냥 뜬 소문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스위치가 성능이 좀 좋아지고, 엑스박스 독점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독점 게임을 엑스박스에서, 기기에 상관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데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PC에서처럼요? 아, PC에서는 슈퍼마리오를 못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네. 다들 언제나 유저들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필요한 기기 통합은 안 하는군요. 그러고 보니 정치랑 똑같네요. 크,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엑스 클라우드의 웹 브라우저 버전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종료된 상태고, 9월 15일부터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다양한 엑스박스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엑스 클라우드를 애플의 iOS 기기에서도 사용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iOS에 엑스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애플에서는 여러 게임을 모아서 서비스하는 엑스 클라우드 앱을 가지고, 하나의 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게임을 하나의 앱으로 생각해, 리뷰도 게임당 수수료 역시 게임당 부과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 경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 클라우드를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게 만들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크롬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번에 한 테스트가 크롬 버전의 엑스 클라우드였습니다. 더 벌지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엑스 클라우드를 테스트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아주 단조로워 보이는 UI를 가진 엑스 클라우드가 크롬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웹 버전을 통해 어떤 해상도를 지원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엑스박스 1S를 서버 블레이드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엑스박스 시리즈 X로 업데이트 될 때까지는 4K의 지원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서비스로는 구글의 스테디아와 아마존의 루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클라우드 게이밍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의 경험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음 컴퓨터 칩을 적외선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 프리치앤스 프리치가 PS5에 칩을 찍어 SNS에 공유했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 멋있네요. 이렇게 실제로 칩의 내부와 주변을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프리치는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 GPU의 기능적 측면에서 다르고 젠2의 아키텍처 일부가 생략된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AMD Radeon RX 6700의 필수 구성요소와 소니의 PS5의 젠2 CPU 아키텍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 로쿠자의 분석을 보시면 소니가 256비트 FP 파이프를 128비트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도 없는 인피니트 캐시 L3가 여기도 없다. 이전 랜덤 백핸드 디자인 같으며 더 확실하게 말하려면 더 높은 해상도가 필요하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같이 WGP는 두 개 하위 배열이 있는 RDNA1 GPU와 배열된다. 네비 21, 22, 23 반고우와 렘브렌트는 모든 WGP에 대해 하나의 하위 어레이만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분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다만 이런 분석 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 들어가는 칩은 최고의 PC에 들어가는 최고가의 칩이 아니고 60만원 정도의 기기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또한 PC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에 특성화시키기 위해 커스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칩을 커스텀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같은 콘솔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는 이 PS5의 칩에서 무엇인가 빠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60만원대의 가격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에 상당히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0만원으로 게이밍 PC를 조립해도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보여주는 성능을 따라가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다른 접근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이루어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각자의 게임 스튜디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소니가 더 많은 매력적인 게임을 가지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부분을 알고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지금 사실 언제 이 상황이 뒤집힐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다고 해도 아마존처럼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아마존에서는 자사의 개발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개발사들을 사들이고 있는 다른 접근법이어서 아마존과는 다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느려진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꽁꽁 얼어붙은 도로 사정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물이 안 나와서 씻을 수도 없고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상황이라 많이 춥습니다. 저도 날씨의 변화가 저의 생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주에 이런 날씨는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디도 보시고 오늘도 보시고 계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새로운 게임 소식을 싹 긁어모아 매일매일 아침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기야